아사라 너희 역시 이곳까지 왔구나. 바람, 혼돈, 그리고 탐욕을 따라...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죽은 자의 냄새가 풍기는구나. 바닥에... 사라진 아사르데렌들과 아크레시아 연합군을 줬던 모험가들과 아마리. 아제나, 렌, 태양과 달의 기사단장 라하르트와 아델과 기사단들은 함께 연합하여 쿨잔의 모습을 드러낸 다르키에를 상대합니다. 아, 네. 만두의 혼돈! 굴이 변하기 전화가 되었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첫째야! 헝방진 실리 같으니! 감히… 저의 아이씨... 하아… 하아… 아… 흐흐흐흐흐흐! 그래… 너희 역시 느끼겠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자아… 욕망들을... 그러나 너희는 닿지도, 얻지도 못할 것이다. 주인의 곁에 있는 건 나로 충분하니까! 자, 이 업계는 좀 더 안 쌓여야 하네. 내 집을 찾아뵙지 않는다. 전체는 도망가는데, 이 업계가 잘 안됩니다. 그 업계는 도망가 되었으면 좋겠지. 이 업계는 도망가 되었으면 좋겠지. 이 업계는 도망가 되었으면 좋겠지. 전기전을 끼고 잘 다녀오죠 전기전을 했지만, 전기전의 사이도 좀 덜고 이는 못할 것이다 전기전을 잊고, 전기전의 부자의 단계가 안생긴 하겠지 전기전을 잊고, 전기전의 도전이 없으면은, 전기전의 자이도가 그 문제에 필요합니다 전기전을 잊는 시간입니다 전기전을 잊는 시간을 잊고, 전기전을 잊고, 전기전을 잊고, 전기전을 잊고, 전기전을 잊고. 왕 베아를 우려해요! 사람들을 흡수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악원을 지켜야 합니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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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누구도 허락하지 않겠다 어디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 싶더라니 흥 눈먼 짐승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네 니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해서야 죄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소? 얌전히 누워서 썩어 문드러지라고 저들은 내가 맡을 테니 우린 전한 것들아 향후의 기운이 주변에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절망과 죽음의 끝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보인다 나에... 기운을... 아... 아... 저군. 다른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군요. 자네도 들었나? 분명 에키드나라고 했지. 사라들어온 망자라. 좀 더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다. 크루젠의 꽃이라니. 크루젠의 꽃이라니. 크루젠의 꽃이라니. 이곳은 대체... 전부 진짜 꽃이군. 환영이 아니야. 고요하지만 낯선 악마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모두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나아가도록 하지. 주변을 살피며 나아가도록 하지. 기꺼이... 새우 Netherlands בפ짐! 고요하십니까? 우유하십니까? 고요하십니까? 어세? 도대체 의미가 없었니... 고요하십니까? WAIT!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어머... 어쩐지... 그래서였구나? 그래, 알았단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반갑구나 나는 에키드나 욕망의... 주인이란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눈속임입니다 이 중에 길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도록 하죠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 고려 ideal인 은하 서는 데 그 진짜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것 같으니.. 그는 이이의 다음은. 이 장면의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전을 할 수 있을까? 이 장면의 도전은 그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장면은 고통을 더 잘 입어냈고, 그는 그는 이 장면의 장면을 위치할 수 있으나, 보다 외국의 장면은 그는 이 장면을 위치할 수 있으며,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란다. 래로, 어디에 있을 말이야. 래로, 어디에 있을까요? ㄱㄱ 흠 피어나고 지고 진 것은 이내 다시 피어나고 그것은 이치를 따르는 일인 동시에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단다 그리하여 죽음은 혼돈인 동시에 질서일 수도 있지 그리하여 그리하여 저의 지민이 대단하여 그리하여 도움말씀 도움말씀 굿 중에 센스 쪼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러리라 예상은 했단다. 그래도 감탄하게 되는구나. 내게 이리 닿은 이유는 정말이지. 오랜만이야. 하지만 나는 죽음에 물들지 않는단다. 너의 다음 발걸음에가 내가 있지. 약속의 때에 꽃은 다시 피어나리라. 마침내 에키드나를 쓰러뜨린 모험가 이래. 물론 완전히 끝을 내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의 희생은 막을 수 있었는데요. 모험가는 실리안과 다른 연합군들에게 에키드나와의 만남을 알리던 도중 루테란의 한 병사가 자신의 꿈에 에키드나가 나왔었다며 에키드나를 완전히 물리쳤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당신의 복수를 욕망의 추인. 욕망 군단장과는 다른 지위를 뜻하는 듯한 에키드나의 등장에 술렁이는 연합군. 그녀는 어째서 이대로 싸움을 멈추고 물러난 것일까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질문들도 잠시 쿠르잔의 연합군으로 참전한 볼다이크의 현재들이 모험가를 찾는데요. 모험가의 모험은 다음편에 계속됩니다. 모험은 다음편에 계속 됩니다. 모험은 다음편에 계속 됩니다. 에키드나 에키드나 살아 있었군 생각보다 늦었는걸? 아브레슈드 카제로 스님께서 찾으신다 역시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찾아뵐 준비를 마친 참이야 어쩜 넌 달라진게 하나도 없네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와 똑같구나 마치 옛날 같다 예언은 필요 없어진거야? 장엄한 예언이 마지막 줄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경솔하게 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흠 나는 예전과 달라졌어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아 나 아브레슈드 배신당하는 것도 아픈 것도 이젠 싫거든 흠 흠 흠 흠 흠 가볼까? 흠 다없이 빛날 혼돈의 시대 그 거대한 폭풍 속으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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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